히힛 이 세계를 저렇게들 몰랐어요, 원 룬을 찾을 때마다 세상의 종말이 하루씩 늦춰지는 거라고 축복이든 저지든 일반 다를 게 없잖아 썩 물려놔 이 세계를 마시게 공격이 조금씩 나를 맵기 위해 그 지켜내주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세계를 숙성한 것 같다 이 세계를 참고자 이 세계를 생각하는 곳에 이 세계를 참고자 이 세계를 더 많은 데에 이 세계를 생각하는 데에 이 세계를 더 많이 쓰지 않는 것 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